투바러티 김호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가 오늘 뭐 다 비워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필요입니다. 이것도 필요입니다. 이건 협찬입니다. 아니, 비룡 씨 이거 완전 세건데. 허준 씨. 정리는 꼭 해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비울 수 있을 때 막 비워야죠. 야, 그런데 이런 거 제작진이 미리 말을 안 해 줬는데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진짜요? 오! 대박.